목룡이랑 다시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는 춘영이랑 안 헤어져 오늘 재미난 걸 받았어요 두 사람 결혼식에 사장님이랑 저랑 둘이 같이 가 볼까요? 너랑 널리 난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 누구 하나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구 하나를 완전히 부셔버릴 수도 있지 이건 범죄예요 오랜 경찰 경력으로 잘 아시겠지만 아들님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는 이유가 춘영이 때문인가? 목룡이 부셔버릴 거래 철저하게 망가뜨릴 거래 제발 목룡이 놔줘 너나 믿지? 그지? 지금 나를 낳을 수 있는 것과 누구나밖에 없어 못 믿어? 그래 너무 믿고 아저씨는 믿어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도 절대 못 불이야 곧 빨리 내 사랑이 미쳤다고 내가 이거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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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갈 수 없는 이유 됐어 그리워 난 네가 너무 찢기도록 나 아파도 나 죽어서도 내 사랑으로 너 행복하길 바래 너 행복하길 바래 행복하길 바래 내 사랑으로 너 행복하길 바래 내 사랑으로 너 행복하길 바래